국방부의 위수지역 폐지 입장과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5개 접경지역 번영회와 사회단체가 위수지역 폐지한 철회와 국방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재, 고성 등 도내 5개 접경지역 번영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인 외출 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뜻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군인 위수지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군사시설 피해를 수십 년간 떠안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토 균형발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접경지역은 지난 60년간 2중, 3중의 규제에 얽혀 있어 성장 동력도 이미 잃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인재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3배가 규제지역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제활동 때문에, 규제지역 때문에 경제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접경지역 물가가 대도시보다도 비싸다는 일부 비판도 알고 있다며, 지역별로 숙박비와 음식값, PC방 요금 등을 파악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정력을 갖고 그들에게 좀 더 나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내 접경지역 번영회는 지역 주민들 서명을 받은 뒤, 접경지역 자치단체와 연대해 국방부 발표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접경지역 번영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상경시위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